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z의 세바스티안 헤바웨크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방산 부문 추가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나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번 방문은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방산 관계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방문에 폴란드 방한다는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실제 전투기 협력 사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전투기 협상을 위해서 카이 생산 공장을 방문한 폴란드 방한다는 한참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는 kf-21 전투기 시험 시설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에 계약한 fa-50 전투기 생산 시설은 물론 시험 비행이 한창인 kf-21 전투기를 유심히 관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84차 시험 비행을 참관한 pgz 회장은 kf-21 전투기가 이륙을 시작할 때부터 연을 감탄했으며 비행을 완벽하게 마친 모습을 보고 호기심 많은 아이 마냥 한동안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kf-21 전투기가 매우 민첩하다고 말했으며 좋은 제동거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부착된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리키면서 반대로 뒤집을 수도 있느냐는 농담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kf-21의 협력에 대해 적극 어필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시험 비행 관계자는 해외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카이는 폴란드를 이미 잠재적 고객으로 염두를 두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kf-21 전투기의 개발 일정 양산 시기 및 현재까지의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 일정이 계획되어 내년부터 대량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하였으며 이와 함께 수출용으로 개조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에 더 큰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폴란드 공군에게 매우 적합한 기종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폴란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산 f-16 전투기와 함께 운용되면 전력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설계되어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도 폴란드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한편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과 양산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크바웨크 회장의 이번 방문은 이미 체결된 계약의 생산시설을 검토하고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가 수출 계약을 위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g-10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들을 통합한 방산그룹으로 수입 무기들의 폴란드 현지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서 폴란드에 방산 수출을 하려면 pg-10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이미 폴란드와 큰 계약을 체결했으며 카이와도 fa-50 48대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항공기 정비 및 운용 등에 관한 추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후바웨크 회장이 이번 방안이 계약 점검 차원을 넘어선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fa-50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로 대한민국의 기술자들과 함께 카이의 정비시설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항공장비 시설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폴란드의 항공기 기술이 부족하여 대한민국에서 기술 도입을 통한 정비와 기술 인프라 구축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차후 kf-21 전투기의 성능이 폴란드군에 적합하게 발전한다면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4대 핵심 장비와 무장 등 중요한 기술들이 우번국인 대한민국에서 독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폴란드는 이러한 기술들과 함께 미국산 기술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방식으로도 도입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kf-21 전투기는 첨단 미사일과 전자장비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성능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kf-21 전투기에 대한 전투 판정과 양산 일정을 앞당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kf-21 전투기 양산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폴란드 방한단은 2차 생산 물량보다 kf-21 전투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해 시급한 공군 전력 증강이 필요한 폴란드에게 kf-21 전투기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가 운영하는 수백 대의 전투기 전력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운영 비용이 높은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4.5세대 스텔스로 설계된 kf-21 전투기가 폴란드에게는 가성비와 운영 비용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산 핵심 부품을 통합하여 개량한 kf-21 전투기를 완전히 다른 기종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kf-21 전투기가 블록원 단계라 할지라도 러시아제 전투기를 뛰어넘는 강력한 기종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f-21 전투기는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며 폴란드뿐만 아니라 서방 전투기 시장에서 인기 있는 기종이 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주목하는 폴란드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 전투기 도입 및 운영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번 방안을 계기로 kf-21 전투기가 생산되면 가장 먼저 폴란드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폴란드의 pg-z 회장과 대규모 방안단의 방문은 대한민국에서 개발되는 kf-21 전투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두 나라 간의 항공산업 및 기술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다.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공군 전력 합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두 나라 간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며 국제 안부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kf-21 전투기의 개발 및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국산 전투기 역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과 도입은 대한민국과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세대의 항공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은 비용과 높은 성능을 갖춘 kf-21 전투기가 전세대의 공군 전력 확충에 기여하며 기존의 미국산 전투기들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기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과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폴란드의 관심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발전에 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